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는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저녁시간이 되어왔네요. 퇴근 무료일 것 같은데 불타는 금요일 즐겁고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2,666.84를 가리켰네요. 1.91%가 빠졌습니다. 1.91% 빠졌고 코스닥은 880.46으로 마무리됐고 0.8%가 빠졌네요. 보니까 코스피는 개인들이 한 1조 원 이상을 매수했어요. 1조 원 이상을. 외국인도 1조 원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고 개인 기관들도 오늘 한 610억 정도 매도를 했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빠졌어요.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한 2.69% 빠지고 하이닉스도 0.4% LG 현솔이 4.2% 삼바가 1.6% 현대차 3.1% 우선주 2.67% 기아 2.7% 포스코홀딩스가 1.58% 빠졌습니다. 그리고 KB 구명이 3% 정도 빠졌네요. 보니까 그리고 LG화학 2% 네이버 0.3% SDI 4.7% 삼성물산 9.78% 신한지조 3.69%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질 때는 참 신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오를 때는 뭐 그렇게 질질 오르더니 찔금뒤금 오르더니 하락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빠지고 코스닥은 880.46% 0.8% 빠졌고요. 개인들이 한 1790억 정도 배수했고 외국인 761억 기관이 976억 매도를 했네요. 에코프로비엠이 3.7% 에코프로 1.3% HLB 0.1% 알테오젠 0.9% 셀트련작 1.19% 앤케미 0.65% 레인보울 오브틱스가 0.56%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HPSP가 0.19% 리노 공업 4.5% 신성 들타테크가 0.5% 정도 올랐습니다. HPSP, 리노, 신성만 올랐네요. 저 보니까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은 디렉터가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들은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소식은 좋은 소식들은 좀 많이 있어요.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반도체 보조금 하여튼 섬성자 반도체 보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받아가지고 섬성자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국 정부가 섬성전자에다 60억 달러 정도 상당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국 기업인 인텔에 이어서 섬성전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는 대만의 TSMC 보다도 더 큰 규모의 지원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 섬성 파운드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현재 해석이 된다는 거죠. 블룸버그에서 그래요. 14일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건설 외에도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보도를 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이 이제 좀 가시화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에서도 그래요. 바이든이 다음 주께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건설 중인 인텔 반도체 공정을 찾아가지고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에는 100억 달러 정도 이상을 받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계획에서는요. 삼성전자 보조금 규모가 인텔에 이은 인텔에 이은 그 수준일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50억 달러 이상 그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TSMC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그 지원금 신청이 이제 쇄도했음에도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TSMC가 4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50억 달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과 또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테일러의 공장을 더 지으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한 거죠. 일단은 그래요. TSMC와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삼성전자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인 증설이나 신규 투자 등을 통해서 삼성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많은 이득을 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또 삼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죠. 미국 내 라인 증설이나 투자 여력이 생기니까 사업 확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조금 수령을 계기로 해서 미국 내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해가지고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파운드리 고객사 대다수가 미국에 있다는 것은 삼성이 미국 적극적으로 미국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일본의 추격을 막고 대만과의 경쟁에서 뭔가 유리한 수를 두려면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서버 개발 열풍이 좀 이어지고 있고 미국 팸리스 공략을 위해서 미국 공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자의 테일러 공장 양산의 일정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서 삼성은 지난 21년에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도 텍사스주 테일러에다 17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 사업보고서 보니까 삼성자 테일러 공장은 22년 상반기 착공을 했는데요. 작년 말 현재 진행률이 59.7 입니다. 59.7 7% 수준이에요. 다만 블룸버그는 보류종인 발표는 예비적인 합의일 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전에 전제를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백악관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논평을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뉴스들은 좋은 뉴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주스죠. 8조원을 받다. 8조원이 작은 돈입니까? 하여튼 외신보도가 나왔다는 거야. 외신보도 또 TSMC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삼성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중요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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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